뭐라꼬? 집에 있어요 거기서 뭐하는데? 뭐라꼬 어? 잠깐만 너 단어지? 네 오케이 민준이가 67단어네 아이 이러면 안되는데 67이 여기 오면 안되잖아 이 자리가 마우스로 해야되네 잠깐만요 시작 It's time to It's time to It's time to 2D의 하다씨가 오면 뭐뭐하기 위한 시간이다 이런 뜻이구요 예를들어서 혹시 Go to bed가 무슨 뜻인지 알아? Go to bed 응 자러가다 이런 뜻이지 그럼 It's time to Go to bed 자러가기 위한 시간이다 그렇죠 2D의 하다씨라는 녀석에 대해서 소문 혹시 들어 봤어 여보세요 민철 빨리와 돌하고있어요 돌하고있으면 와서해 네 돌하고있으면 와서해 네 응 지금 바로와 오케이 몇가지 뜻이 되지? 네 2D의 하다씨가 오면 몇가지 뜻이 되지? 뭐 일단 몇가지 네 많이 그렇죠 네가지 뭄뭈이 될 수 있지? 뭄뭈이 FERPA 오케이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는데 뭄뭄에서 응 뭐 뭐 해서 자러가서 또 투고 투베야 자러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응 우흐 이놈바라 해놔야 되겠네 응? 옷이 놔야 되겠어 백민준 어디갔어? 있네 2곳 2배 1뭐 따라가는 것도 2뭐 두뒤에 하다시 4가지 꼭 알아놔 네 오케이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함이 되는거구요 계속해서 오케이 인투더 룸 한번 쓰실까 인투더 룸 오케이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뭐지 뭐뭐 안으로 인투더 룸 망한으로 13 13 13 13 30은 뭐냐 30 30 3 3 3 3 3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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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5 6 6 6 6 6 7 7 7 7 8 8 9 9 7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2 12 12 12 12 13 13 14 14 15 15 12 14 15 15 그럼? Bad luck Bad luck Bad luck Bad luck의 반대말은 뭘까? 뭐라고? 이거겠지 Bad luck의 반대말은 뭐? Good luck Good luck의 뜻은? 좋은 운 좋은 운은 행운이겠지 이건 불운이구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Fail Fail Fail의 뜻 방금 봤다시피 저런 뜻이니까 무슨 C야? 하다시죠 I-L 내 발음이 이상하게 하는데 I-L 어쨌든 I-L은 I-Will의 줄임말이고 Will은 무슨 C야? 양겸씨죠 할 수 있다 Can 해야만 한다 Should 할지도 모른다 A 와 함께 뒤에는 뭐가 와야된다? 반드시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된다 심지어는 B 동사까지 M-Is-I가 아니고 원래 I랑 같이 쓰는 B 동사는 뭐예요? M-Is-O 근데 나는 뭐 될 것이다 이런거 할때는 I-Will M이 아니고 I-Will Be A Teacher 이런식으로 난 선생님 될거야 이런식으로 I-Will Be A Teacher 선생님 될 것이다 Bathroom Sign of Sign of Sign of Good luck 한번 볼까 Sign of Good luck 좋은 행운의 징조 행운의 징조 행운의 징조겠지 행운의 징조겠지 아싸 Sign of Good luck이다 Three Three Fail th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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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험을 망친다 Fail한다 무엇을 더 테스트 Three Have a test Have a test Have a test bam igone get up 은 Get up 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number Numbert number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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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봤듯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야? 어떤 시야? 브로큰 글라스 한 번 보여? 브로큰 글라스 글라스 뭔지 몰라? 유리가 깨진다 유리가 깨진다? 유리가 깨진 깨진 유리지 브로큰 글라스 어떤 글라스? 브로큰 글라스 그러면 It is broken 하면 그 것은 깨졌다 어떠한 시야? B동선 붙으면 어떻다 깨진 깨진다 깨져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치세요 ㅜ, 잠깐만 네 고 까짓 깨진 마 consume 부터 깨진 깨진 두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